2019년 은둔식달이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바원 동남아 음식. 바로 쌀국수죠. 고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여도 만드는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달인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육수인데요. 육수 비법의 첫 단계. 바로 석뼈를 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석뼈에 무언가를 바르는 달인. 오묘한 향신료의 풍미와 진한 국물의 감칠맛을 육수에 담기 위해 연구해낸 비법의 육수. 코코넛 맛도 나면서 뭔가 상큼한 맛도 더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네요. 이것만 먹어도. 소리로 존재감을 알리는 찜소. 그 안에는 과연 또 어떤 비법 재료가 감춰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식재료인고? 언뜻 봐서는 이어주나 수세미 같기도 한데요. 그린 파파야. 그린 파파야. 고기를 연육 착용을 할 때 그린 파파야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린 파파야의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단백질 요소인 파파야를 듬뿍 안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갈랑가라고 동남아에서 쓰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 생강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코넛도 함께 준비하는데요. 고기의 연육 작용과 단맛을 덜해주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안에 채 썬 그린 파파야와 태국 생강을 채운 다음에 다시 코코넛 줍을 넣어주면 준비 끝. 이제는 짐통에서 푹 지어질 차례. 이거 레몬글라스라고요. 이것도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레몬글라스나 솥에서 재료를 익히는 동안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 냄새를 일부 잡아준다 하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봉수한 재료들이 한데 어울렸다고 하니 그야말로 동남아의 경치가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은 일명 이 동남아 액기스를 발라 솥별을 부어줄 차례. 그냥 넣은 맛이 살 것 같은 구운 솥별을 장량 12시간이나 우린다니 웬만한 육수는 여기서는 명암도 못 내밀겠습니다. 그런데 육수의 완성을 판가름하는 재료는 따로 있으니. 소개만으로는 감칠맛이 좀 부족해서 저는 닭변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바로 이 닭변와 향신료가 들어가면서 솥별, 육수의 감칠맛이 보완되고 개운한 맛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닭변을 건져낼 순서인데요. 보통은 이대로 뼈를 버린 뒤에 육수를 쓰겠지만 말캉해진 닭변에 물을 붓습니다. 미처 물에 우러나지 못한 닭변의 진액을 힘으로 뽑아낸다는 것. 닭변가 다 으스러지고 뭉개져 더 이상 짜낼 게 없다 할 때까지 가벼운 식감과 맛이 매력적인 쌀국수면에 얇게 젊은 고기로 담백한 맛을 더해주고 진한 육수로 그 맛을 끓여올려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쌀국수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게 저희 쌀국수에 쓰고 있는 고기예요. 고기? 이파리를 한겹 걷어내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진짜 포기.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핏물이 쫙 빠진 숙성 육이네요. 쌀국수용 고기답게 숙성 재료 또한 남다릅니다. 연육작용과 피리네를 잡기 위해 안남미와 향신료를 쓴다는데요. 특히나 한 번 볶아내면서 재료 자체에 남아 있는 수분을 모두 날려버려 고기 숙성에 최적화된 안남미의 상태가 된다는군요. 재료도 다 준비됐겠다. 이제 숙성을 시켜야죠. 고기에 가루를 묻혀 고소함과 향긋함을 더해주고요. 십자 형태로 감싼 뒤에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바나나 잎의 독특한 향을 고기에 가미시키기 위해. 고기의 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고 있는 자동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낱 고명으로 치부될 수 있는 고기. 누군가에겐 일반 생고기와는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다리는 그 맛을 알아주는 사람 있다면은 복잡한 과정을 수천 번 놓치더라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젊은 은둔 식달의 감동. 또 가볼까요?